04963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제형솔루텍입니다. 제형솔루텍은 휴대폰 카메라용 렌즈 등 나노광학 부품, 반도체 검사용 IC 소켓 부품 및 플라스틱 사출금형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함 스마트폰용 8M 렌즈의 양산, 최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CCTV, 자동차용 렌즈의 개발 및 양산 등 다른 사업 영역으로의 확장도 추진하고 있음 맥추에이터와 렌즈의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CCTV, 차량용 카메라 등 다른 사업 영역으로의 확장도 추진 중임. 기업개요 대시 동산은 플라스틱 사출금형 기술을 기반으로 휴대폰 부품, 휴대폰 케이스, 조립 카메라 등, 과 반도체 IC 소켓 제조업, 광학 부품, 렌즈 및 모듈 등 제조업을 영위함 대시 인천광역시의 본사 및 제조공장을 두고 있으며, 일본, 베트남, 북한, 개성공단, 에 해외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2016년 2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으로 2017년 6월에 베트남의 대체 생산기지를 완공하고 7월부터 생산을 개시하였음 재무 대시 금형 부문의 수주가 감소하였으나, AF 모듈 부문의 국내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베트남, 일본, 기타 지역으로의 해외 판매도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유연가율 하락과 지급 수수료, 운반비 등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 전년동기 대비 흑자 전환, 그러나 중단 영업 손실 기록, 파생상품평가 손실 증가로 법인세 감소에도 순손실 규모는 확대 대시 전방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가 예상되나, 고객사 중저가 모델의 OIS 채택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일본 법인 청산으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기대, 2023년 3월 27일 기준 개장 전 제형솔루텍의 시가총액은 542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제형솔루텍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69위입니다. 제형솔루텍의 상장 주식수는 8196만 5천 내순두주입니다. 제형솔루텍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제형솔루텍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3.7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4.2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12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6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12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7배, 76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6억원, 마이너스 40억원, 54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2억원, 마이너스 31억원, 마이너스 112억원입니다. 제형솔루텍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21번지 68%이고 유보율은 12.98%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4.96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정목입니다. 현재 코스피 kono